주무리 기본박은 합궁따궁따 궁궁척궁궁궁 자 주무리는 4분의 12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2박자 잠깐만요 근데 4분의 12박자가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분의 4박자가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4분의 4박자가 3개 있다 그러면 4, 30이 12박이 되겠지요 중중머리 같으면 아마 8분의 3박자가 4개 있다고 하면 될 거예요 더궁따궁딱딱궁척궁 더궁딱궁딱딱궁척궁 이러니까 8분의 3박자가 4개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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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중머리 감이거든요 중머리는 4씩 가는 게 좋아요 짝으로 떨어지는 게 딱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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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열두 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가 3개 있다 4분의 4박자가 3개 있다 그래서 4분의 12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갑니다 동궁따궁 시작 동궁따궁 그 다음에 딱따궁궁 그 다음에 직궁궁궁 딱따궁 딱따궁궁궁궁궁궁궁 딱따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자 우리 니타님이 음근 잘지신거우 선생님 이건 제가 위헌스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은근히 잘 하신 거. 집에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어쩐지, 어쩐지. 딱 이렇게 굴지 않고 있었네. 참 둘러면 게이질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다가굳게 치시네. 단지, 단지 조금 미숙하다면 아홉 박을 친 다음에 열, 열 하나, 열 둘 할 때 이렇게 콕 이렇게 우아하게 내려와서 다음 한 박 칠. 합칠 그 자세를 탁 내려와서 통 치시는 거거든요.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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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별, 하나, 열, 둘, 하나 이렇게 하면 아홉 치고 산나게 이렇게 하고 오면 체신이 없고 우아하지도 않고 아홉, 별, 하나, 열, 둘, 하나 이렇게 아홉 치고 탁 우아하게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북의 사선을 내려와서 이렇게 치면 좋거든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패턴을 그리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하하쿵 하하쿵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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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심박 동안에 그 동작이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그 동작을 이루어서 어떤 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인 거예요. 그냥 하하쿵 딱쿵만 지켜서 치면 고법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무슨 절제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미를 가지를 않으니까 그건 고법이라 할 수가 없고 그냥 북을 치는 거죠. 고법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의 형식미를 갖춰야 되니까 그 열두박을 하는 동안에 그 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폼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하쿵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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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쿵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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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쿵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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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님 같은 경우는 아셨지만 일단은 우리 미코님께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미코님을 위해서 조금만 2,3분만 참아주셔요. 합이라고도 하고 덩이라고도 하는 것은 오른쪽 북채와 왼쪽 손바닥을 같이 동시에 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치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차리로 왼손이 먼저 가면 좋아요. 그리고 이 합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합을 시작할 때, 첫 박을 시작할 때 늦게 치면 안 되겠죠. 합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비박을 치고서 합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내 이게 연속 동작으로 나타날 때는 그 다음 박부터는 12박이 끝나는 시점 조금 못 되는 때에 못 미쳐서 이 왼쪽에 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덩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원래 덩이 늦어져지면 안 되겠죠. 모든 시작에, 곡이 시작인데 윽궁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궁으로 시작할 거면 애비박을 주고서 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비박을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궁. 이제 이게 궁이에요. 궁은 왼손 궁. 그 다음에 딱은 오른손에 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펴서 팔을 치기 좋게 요런 정도로 이렇게 쭉 해서 우아하게. 자세는 왼무릎이 왼무릎이 우리 아리랑님께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실 거예요. 왼무릎이 저렇게 아리랑님을 보셔요. 왼무릎이 북의 가운데 중심선에 하단을 이렇게 그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 오른쪽 발이 그 저기 뭐야 북에 그러니까 오른쪽 북편에 오른쪽 북편에 그 그 저 그 모서리 하단의 모서리를 요렇게 눌러 주셔요. 그러고 나서 손으로 요렇게 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 저기 그러고 그러니까 몸이 세 군데에서 그걸 지탱해 줍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덩은 이게 돈이죠. 이게 돈이구요. 굴이죠. 그리고 땅은 이렇게 딱 맞춥니다. 이쪽 모서리깨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척이 있어요. 척은 아홉 번째 박입니다. 아홉 번째 박에서는 내내 이렇게 이게 붙어서 이렇게 있다가 아홉 번째 박자 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그때는 손을 뒤집어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보이게 뒤집는데 뒤집을 때 이마, 이마 선, 눈썹 있는 데까지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위로 치셔야 돼요. 곧게 빗어서 위로 치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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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열둘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중무리 심바 기본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 시작! 어홉 잘 하신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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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기본박을 배우셨어요. 기본박을 배우셨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변주 1, 2, 3이 있는데 그걸 조금 뒤로 미루고 중중무리로 오늘 배워보시겠어요. 중중무리는 중무리를 똑같은 중무리 그 형태를 빨리 치세요. 그리고 저기 액센트 위치를 바꿔주세요. 하 hue 요렇게 해요. 그 기본박이에요. 내내 그 기본방을 이렇게 종머리를 하궁딱궁딱 가궁궁 가궁궁 간 거를 빨리 가궁딱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17일박 을 약하게 쳐주는거에요 생략해도 좋고 생략하는 동안은 속으로 셈을 하거나 짚어서 생략을 해야 되겠죠 그 박자를 빼 먹으면 안되니까 쉬지만 안지 그 텀동안은 쉬어져야 되는 거니까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아홉절 열하나 열길만 해볼까요? 그거를 다치면 굉장히 숨가빠요. 말하자면 똑같은 템포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세요. 이러면은 바빠서 막 숨이 막 헐떡여요. 근데 그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템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덜 바쁜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은 막 쫓아서 막 뭔가 군화를 신은 군인이 뒤에서 막 군화빨로 모는 느낌. 그래서 막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숨가쁘고 소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군데군데 그렇게 생략해주면 소리를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운용의 묘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제박에 막 메트로놈이 딱딱딱하면 그 박자 안에 꼭 그거를 해야만 하라고 그 음을 하야되면 쫓겨요. 근데 소리를 하다보면 그걸 호흡을 살짝 놓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 박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살짝살짝. 그런게 운용의 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원산 성울라가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남원산 성울라가이 됩니다. 그 박자 동안에 막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1박만 11박만 숨을 죽여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한번 가봐요. 11박을 점으로 찍어서 생략을 하고 한번 가볼까요? 시작 시작 남은산성 이상 deliberately 남은산성 남은산성 연 Narong 남은산성 앞에서 치세요 흥흥흥 d 혜연 ỡ 혜연 공주 보람에 너 다 알아줘줘 날샘 고향 늘어져 갈매기 물고 흥수들 가지는 진대 우리는 작은 지역 산으로 가면 밖의 꽃 수리룩 오오야 오오야 어디 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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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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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오야 무언여 어디 기억은 뭔가 험허허허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운 나 아아악진만 큰 애기 이 집을 가요린 속없는 천천강 생명 났다거라 어허야 어허야 어디 가요 하루공간 험허허 둥가 험허허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운 나 어때요? 재밌죠? 재미있을 거에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또 다음 배우니까 이해가 가실 거에요 그러면 밀쳐 두었던 변박을 저기 뭐야 해보실까요? 중물 1 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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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구 처 구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변주 1 반주 1 반주 1 반주 1 반주 1 반주 1 전환합니다 하! 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1번 되는데 그게 아니고 3번 어떤거에요? 1번 1번 이거에요? 2번 2번 자 갑니다 구궁구궁 그거 구궁구궁 까찰스러우니까 그냥 궁으로 합시다 궁궁 딱 으 딱 쿵 그렇게 갑니다 시작 쿵쿵 딱 으 쿵 쿵쿵 쿵쿵 딱 으 쿵쿵쿵 쿵쿵쿵 어장 지금 이가 거기에 쓰고 있디 네 제가 어디 하지 말랐어나봐 그러면 내가 세 맞추어 세마추어 을 해보여구요 덤덕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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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꽁뚕 뚜꽁뚝 동금둥통 동금둥통 이렇게 같이 치셔야 돼요 이것도 중머리야 그러니까 새마치형 주무리로 농부가 같은 거 할 때 목이 높였네 농부가 같은 거 할 때 해야 돼 그 때 수장바에서 농부가 나오거든요 그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동 동 다 다 동 동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어째서 그것이 않길까? 어째서 저게 말하고 계셨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봐봐 저기 뭐야 요거를 4번에 나눠서 배워된 셋이 쪼개서 자 시작 다시 다시 그 다음에 땅궁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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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그 다음에 더구궁떡궁떡 이거야 그러니까 세마치가 되는 거거든요 세마치가 이거거든요 요거를 4개 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치면은 중몰이 맛이 안사니까 절충형으로 이렇게 만든거에요 그러니까 도구궁땅 또 그 셋째 셋째 블럭에 가면 그 셋째 블럭에서 세번째 블럭에 중몰이가 살아있는거에요 중몰이에 포인트가 살아있는거에요 특징이 도구 이렇게 되어있죠 자 한번만 그러면은 붙여서 되든 안되든 가고서 저기 뭐야 저 우리 손 선생님한테 배턴을 넘기겠습니다 자 시작 도 도 도 도 도 도 한 번 더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숙소 몇 정도 도 도 도 도 도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